두번째 시간 욕망이냐 현실이냐 수도권 대학 진학이 어렵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욕망 현실 어떤 부분에 기반을 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욕망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욕망만으로 입시를 치르게 되면 준비하게 되면 실제로 대학 진학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좀 살펴봐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2021 대입부터 2024 대입까지의 욕망과 현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2025도 조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지원 변화 양상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 수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교 1학년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이라 표시되어 있는 이 숫자들은요. 사실은 작년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작년 고3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어쨌든 작년 고3 선배들이 이렇게 역대 숫자가 가장 적은 학생이었는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실제로 그 전에에 비해서 무려 8.4%나 감소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입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에 있어서 이 학생 수의 감소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변화들이 있었는데 일단 재학생의 감소를 통해서 내신 성적이 자동 하락됩니다. 무슨 말이죠? 100명일 때 1등급은 4명이지만 80명일 때 1등급은 3.2명.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8.4%라는 이 숫자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 성적은 조금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로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또 어땠냐. 고난도 문항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고 의대를 증원하겠다. 의대 정원 확대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N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런 농담도 합니다. 재학생이 줄어들 줄 알고 재수행을 준비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실제로 2023학년도 대입입니다. 4학년도가 아니라 2023학년도 대입을 보고 24학년도 대입을 치렀을 테니까요. 23학년도 대입을 봤더니 교과 전형이 굉장히 입결이 높은 편이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교과 전형의 특성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잘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2024 대입에서 수시 전형에서 과감하게 지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고3 담임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9월 모평 직후에 학생들이 최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특히 최저를 가지고 있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현실이라면 학생들은 그냥 교과 전형을 포기하고 또는 다른 전형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욕망이 있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적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성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대학들을 찾겠죠. 전형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 대한 지원은 하락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조금은 낮은 종합지원이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에서 2024까지 대입해서 교과 전형의 핵심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 경쟁률 변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부터 2024학년도 대입까지 여기 초록색이 바로 모집 인원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지원 인원이겠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주황색 계열이 바로 경쟁률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제로 최근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가 지금 2024 대입에서는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조금 떨어졌다기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느냐. 대략적으로 약 4만 명 수준으로 학생의 지원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학생들의 최저에 대한 우려, 자신의 교과 성적이 좀 낮다라는 생각들이 조금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전형은 어떨까요? 21학년도 대입해서 24학년도 대입까지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들이 뭐라고요? 현실이 어쨌든 욕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신의 조금 낮은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보게 되는 전형이 바로 뭐냐?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바로 서류형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경쟁률이 변화했죠.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쭉 증가했습니다. 수도권만 모은 거지만 수도권이 바로 욕망의 결정체라고 본다면 학생들은 그 수도권의 교과전형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전형으로 눈을 돌렸다 볼 수 있겠고 그 인원은 1만 명가량이 되겠죠. 그렇다면 서류형이 아니라 이제 면접형은 어떨까요? 수도권 전체의 면접전형은 실제로 서류형보다도 훨씬 더 경쟁률이 더 많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모집 인원 자체가 실제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지원 인원은 훨씬 더 증가했죠. 그래서 경쟁률도 굉장히 높게 뛰었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라고요?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5만 건에 가까운 숫자가 종합전형 중에서도 면접형으로 몰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과전형에 쓰지 못한 이 숫자들 서류형 또는 면접형으로까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옮겨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실제로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가장 낮은 전형은 바로 논술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논술전형의 경쟁률 변화도 놀랍습니다. 실제로 원래도 높은 경쟁률인데 여기서 이 정도로 높게 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의 대학들만 모은 거기 때문에 9,400여 명이 되지만 실제로 전국에 있는 논술전형을 다 합치면 1만 명이 좀 넘습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은 연세대, 미래캠퍼스라든지 그 다음에 홍대세종, 고대세종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 등과 같은 부산대 그리고 경북대들도 있죠. 이 대학들의 정원을 빼고 수도권 정원만 놓고 봤을 때 1만 명이 조금 안 되고요. 1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이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자는 40만이 넘습니다.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3, 40대 1은 기본이고 정말로 높은 경쟁률을 가지는 대학 특히 의대나 약대와 같은 대학, 학과들은 300대 1, 400대 1을 우습게 넘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자신이 지원했었을 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교과전형에 지원을 줄여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 그리고 논술전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시선을 돌린 겁니다. 그래, 그 숫자가 바로 5만 7천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전국 규모가 아니고요. 수도권 대학에서 그리고 교과전형, 종합전형 종합전형에서도 서류형과 면접형 그리고 논술전형에 이르는 가장 메인 핵심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형만 살펴봐도 작년에 학생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5만 7천 건 이상의 지원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표가 뭐냐? 전국에 있는 수시 지원 건수예요. 여기 보시면 2023학년도 대입에 비해서 작년 24학년도 대입에서 지원 건수가 약 5만 4천여 건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그 5만 4천여 건 이상 증가하는 것 중에 수도권 메인 전형만 보니까 이미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5만 7천 건 증가했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6만 건 이상 증가했죠. 6만 건 이상 증가한 것 중에 수도권 메인 전형들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또는 메인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은 그렇게 증가하거나 또는 많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이슈가 있죠. 실제로 3월 20일 날 수요일 날 의대 정원을 어떤 식으로 늘릴 것인지에 대한 배정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전공 선발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요즘 좀 묻혀있는 것 같습니다. 무전공 선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하든 간에 그 무전공 선발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합격을 하면 학생들이 대학교 1년을 지낸 이후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학생부 교과와 정시전형처럼 정량평가에 기반을 둔 전형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재수행 증가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재수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편할까요 여러분? 편치 않죠. 역시나 재수행 증가로 인해서 올해 역시 치열한 입시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망의 방향을 읽고 거기에 대비해야 그리고 대응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요. 욕망이냐 현실이냐 수도권 대학 진학이 이렇게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5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도 욕망이 현실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욕망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면서 올해 입시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준비하러 가셔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